전유진의 매력 전유진의 매력의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전유진, 가왕에서 빛나는 별. 전유진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로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이 한일이왕전에서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보이스와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 여정, 음악 경력 초기부터 전유진은 그만의 스타일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케이팝의 경계를 넘어서 감성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를 더해 독창적인 사운드를 창출합니다. 한일이왕전에서 그는 이러한 음악적 특성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유진과 팬들과의 소통,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유진은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팬들이 그와 감성적으로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전유진은 한일이왕전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더욱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음악적 변화를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목, 전유진, 랭키파이 최신 트렌드지수 1위 등급, 현역 가왕 참가자 중 최고의 주목받아 2024년 4월 둘째 주 랭키파이의 최근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가수 전유진이 1위를 차지하며 현역, 가왕 참가자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유진은 지난주 대비 무려 3066점이 상승한 7826점을 기록 그녀의 인기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상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성별 선호도 조사에서 전유진은 남성 58%, 여성 42%의 지지를 받으며 균형 잡힌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매력이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걸쳐 폭넓게 사랑받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전유진은 이번주 트렌드지수 1위 등급을 계기로 국내외 팬들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다음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전유진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펼칠지 그녀의 음악 여정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중장년층에게 선호되는 그녀의 음악은 깊이 있는 감성과 세련된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50대에서 무려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빅데이터 조사 결과 전유진 관련 검색어에는 전유진 현역 가수, 전유진 아버지, 전유진 미스트롯, 전유진 달마지꽃, 전유진 소속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녀가 소속된 음악적 배경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전유진의 음악에 미친 할머니의 영향은 그녀가 선호하는 음악적 스타일과 대중과의 깊은 공감대 형성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할머니가 전유진에게 전해준 클래식하고 감성적인 음악적 요사는 전유진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전유진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한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로 중장년층의 추억과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 연령층의 리스너들은 전유진의 음악에서 과거의 향수를 느끼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유진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명확히 하고 더 넓은 세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녀는 특히 전통적인 케이팝 스타일을 넘어서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실험적인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전유진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앨범 발매는 물론 국내외 투어도 계획하고 있어 그녀의 음악을 더 많은 팬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출연을 통해 그녀의 음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유진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